스토리스 여기서 우리 연습 게임으로 얘기 한번 할까요? 뭐야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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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스 스토리스 자 안녕하세요 고할레입니다 저희 고할레가 K리그 사회공원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우와 그래서 오늘 생명나눔을 응원하는 슈팅스타K 챌린지를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할레 김혜일 감독입니다 저희가 K리그 사회공원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 캠페인을 진행할 건데요 장기기증을 응원하는 캠페인이에요 저 진짜 어릴 때 했거든요 장기기증 위한 캠페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캠페인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고할레와 K리그와 함께 많이 돈캠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요 여기? 여기가 수원 삼성 블루잉스 저는 수원 삼성 블루잉스 김민혜입니다 와우 저는 수원 삼성 블루잉스 한석희입니다 수원 삼성 박상현입니다 수원 삼성 박상현입니다 저희가요 K리그 12개 구단을 돌면서 우리 프로 선수들의 슈팅 속도를 재 볼 거예요 이제 순위 랭킹이 이제 있어요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진짜 씬으로 차줘야지 본인 이름이 제일 상단에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속도로 차야지 점수가 나오는 줄 아니까 연습 한번 연습 한 번씩 차서 보여줄래? 아 이제 보여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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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순ание ol on 118 세민아 보여줘 Cinema 보여주는ĝ 12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혹시 스포이actor 되게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 그러니까 우리 committee 중에 한명이 쳐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한번 쳐주세요 한번 우리 연맹! 우리 연맹! önemli해서 또 우리 응원해주시기 위해 또 연맹 직원분이 나오셨는데 промah 프로 쪽 개면 홍보팀에서 근무하는 5.000원씩 프로라고 합니다 선수 아마추어가 맨날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100으로 리얼룩. 우리 연맹 직원분 120 나왔고 97. 뭐야3 자 그런데 지금 연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연습게임으로 얘기하고. 그래도 그리고 우리는 저희는 다 잔택을 했잖아요. 우리 지금 핸드게임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플러스 5? 플러스 5 하시죠. 자 그러면은 형 3. 3. 3. 5. 3. 그럼 우리가 차는 거에 5해가지고 5 플러스 점수에서 오케이. 이기지. 15점으로 거짓말인데 뭐 뭐가 됐건 좀. 한 사람당 5점. 막상으로도 안 돼. 아까 15점. 그럼 우리 박물인우! 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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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온 거에 절대 연연한 자라가 아니에요 오케이 고! 오! 124! 124. 정확히 점까지 봐요 124.9 우리 박정현 선수 오! 오케이! 오케이! 형 아까처럼만 쳐줘 맞아 환자처럼 가자! 세금 실어! 세금 실어! 세금 실어! 수원 3승! 넘버 10! 게임 미루! 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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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 오! 126! 126점! 거의 100만 넘기면 이길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또 한석기 선수 같아서 시계 잘 시켜요 맞아 가자 가자 고! 오케이! 오케이! 106점! 거짓말 아니고 잘못 맞았어 자 준비 준비 자 한석기 선수 갑니까? 넘겨야 돼 넘겨야 돼 넘겨야 돼 자 이제 진짜로 공식 기록 이제 진짜 찐으로 쳐야 돼요 한 사람당 두 번씩 찰 거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점수 바로 레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선수부터 먼저 이 공에 꿈과 희망을 좀 실어줘서 차야 돼요 렛츠고! 118.7 파이팅 고! 엑스틱 5.2 형님 랭킹 1이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랭킹 1이에요 랭킹 1이 김민우 선수 1차 치기 가겠습니다 박상혁 조조! 우와! 우와!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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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124! 134! 134! 134! 132! deu워! 9! Ein! 오. 진짜. 이거는 내가 봤는데. 이거 못 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진짜 변경치 뭔가. 한석규 선수 136점. 최고 기록. 현재 랭킹 1위. 그리고 2위가 김민우 선수. 125.1. 125.1. 그리고 3위가 박상혁 선수. 119.2. 119.2 자 그리고 1등 우리 또 수원 삼성의 한석희 선수 136점 랭킹 1위에요 와 이거 어떻게 해 진짜 못 깰 것 같아 오늘은 이제 첫 주제였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또 뜻깊은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호야 또 한 마디 해주세요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은 좋은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활동들을 더욱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저희 K리그 선수들, 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상현 선수 또 한 마디 해주세요 오늘 좋은 형들이랑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고 재미있었거든요 저희가 작게나마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뜻깊고 감사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자 오늘 또 한석희 선수도 K리그랑 보알레랑 많은 축구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 제 주제인이 꿈과 희망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썼고 여러분들도 생명 나눔 캠페인에 많이 동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자 여러분께서 장기 기증 서약 후 이름과 이메일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우리 K리그 공인구 직접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댓글에 써 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확인을 해주시고 또 많은 응원과 그리고 장기 기증에 여러분들이 좀이나마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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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 슈팅스타 Cain